엄마 네 말씀하세요 엄마 네 엄마 바빠? 안 바빠요 엄마 네 근데 엄마가 내가 낳았어? 아니요 왜 아니요 나 엄마 아들 맞잖아 어 네 맞아요 근데 안 낳았어요 왜 안 낳았어요 왜 영상통화 안 받아? 엄마 야 너 왜 영상통화 안 받아? 엄마 엄마야 잘 들어야지 엄마 엄마한테 혼내봐 엄마 사랑해 응 그래 알았어 응 들어가 애기야 울렁 자 엄마 왜 나중에 엄마 집에 가면 난 모유 다 줘 모유도 뭐 달라고? 모유도 모유 모유 먹고 싶어 엄마는 늙어가지고 젖도 안 나와 어디 소젖이라도 빌려와 볼게 응 알았지?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도 웃기지? 너 몇살이야 응 몇살이야 엄마가 알잖아 자꾸 거짓말하면 전화 안받는다 똑같이 얘기해 엄마 몇살이야 엄마 야 전화 끊기 전에 빨리 말해 어? 전화 끊기 전에 빨리 말해 몇살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히 열두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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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영상통화 걸어봐 보자 정말이야 정말이야 열두살 맞아 열두살 맞아? 어 이 시간에 왜 이런 전화해 너 엄마 아빠 어딨어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 없는데 핸드폰이 어서 났어 어? 도둑질했어? 아니 시발 도둑놈인데 이거 샀다 니 돈이 어딨어서 사 열두살짜리가 맞다 어? 아빠 없다며 또 시발 거짓말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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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한다 사랑해 아니니까 신고한다고 엄마 네 말씀하세요 엄마 네 엄마 바빠? 안 바빠요 엄마 네 근데 엄마가 내가 낳았어? 아니요 왜? 아니요 나 엄마 아들 맞잖아 어 네 맞아요 근데 안나왔어요 왜? 안나왔어요 왜 영상통화 안받아? 아니요 혼나 대신 대신